네 지금부터 PHP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PH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개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PHP와 같은 형태의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또는 여기 있는 스크립트 대신에 테크놀로지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서버는 그냥 보통 서버라는 말을 쓰니까 서버고 사이드는 측이란 뜻이죠. 어떤 측면에 위치하는, 존재하는 기술 또는 스크립트는 그냥 언어라는 뜻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에 또는 쪽에 위치하는 또는 거기서 동작하는 기술 또는 언어 이런 카테고리에 PHP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선 서버, 또 그 서버의 상대적인 개념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일단 써놓을게요. 서버,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 자 그리고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은 이 생활코딩에 있는 대부분의 컨텐츠가 이 웹과 관련된 컨텐츠이고 또 생활코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뭐 앱을 만든다 또는 게임을 만든다. 자 이런 대부분의 그런 이 소위 대중기술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장 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러한 기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뭐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 제가 비유를 좀 하자면 그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기술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각각의 기술들을 구성하고 있는 일종의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별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파치 또는 IIS 이게 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이거는 PHP 또는 Python JSON 또는 Java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거는 MySQL Oracle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것들이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서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개념은 아파치, PHP, MySQL 같은 이 다양한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술들은 말하자면 이 서버라고 하는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부품들이 이렇게 하나의 틀 안에 모아져 있고 고정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개념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Frame 자 이거는 이거 자체는 수업은 아닙니다. 이중의 Orientation이라고 봐주세요. 저는 Frame 또는 뼈대 골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뼈대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기술들은 일종의 부품, 부속 또는 구성요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서버라고 하는 것과 이 Client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 가장 큰 골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것들 안에 들어가는 개별적인 기술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들 그런 것들은 거기다가 끼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해할 것은 골격, 뼈대에 해당되는 서버와 Cli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PHP는 이 서버와 Client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여기쯤에 위치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뭐가 있구요 그리고 이 밑에도 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서버와 Client란 말부터 좀 풀어볼게요. 자 Client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사회생활을 하셨다면 그리고 Client란 말을 들었을 때 왠지 기분이 싹 나빠지는 그런 느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질 것 같은데요. 보통 Client를 한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갑이라고 부릅니다. 갑 그리고 갑은 뭘 하는 사람이죠?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갑은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서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 식당에서 서빙한다 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은 뭐죠?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서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서버라고 부르겠죠. 바로 이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 또는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서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웹 프로그램 또는 웹사이트 같은 데에 접속을 한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오픈 튜토리얼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일까요? 서버일까요? 네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러면 서버는 무엇일까요? 네이버의 컴퓨터 또는 오픈 튜토리얼스의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하기 때문에 또는 요청한 것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여러분의 네이버의 컴퓨터 또는 오픈 튜토리얼스의 컴퓨터는 서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틀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개념이 확실치가 않으면 PHP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는 PHP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또는 노트북 또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 요런 것들 그런 기계들을 큰 틀에서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네이버에 접근하고 다음에 접근하고 오픈 튜토리얼스에 접근하는 접근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자 제가 뭘 그리고 있을까요? 자 요게 뭐냐면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웹 웹 클라이언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웹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서버 쪽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걸까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예 바로 웹서버라고 부르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웹서버는 어디에 있냐? 바로 요기에 있습니다. 웹 웹서버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도메인 url 또는 ip 요런 정보들을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는 자 인터넷을 통해서 더 복잡한게 안에 있지만 어디로 가냐? 바로 서버 컴퓨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요기에 입력하는 url이 바로 그 주소입니다. 자 그 주소로 가서 가게 되는 거고 누굴 만나냐? 바로 웹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오픈 튜토리얼스의 홈페이지를 보여달라 네이버의 홈페이지를 보여달라 또는 네이버의 블로그를 블로그에 어떤 특정한 페이지를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웹서버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웹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개념적인 말이죠. 그럼 그 개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들이 있죠. 뭐가 있나요? 자 파이어폭스 크롬 또 IE 또 사파리 요런 것들이 웹클라이언트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제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웹서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구체적 제품이 있겠죠. 그 제품이 바로 아파치 그리고 IIS 또는 엔진 엑스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파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IIS는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의 제품이고요. 엔진엑스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신의 웹서버입니다. 신, 예 새로운 신인 웹서버입니다. 신흥 이 구도입니다. 이 구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PHP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PHP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 언어가 뭘까요?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그 언어에 대한 수업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HP 수업의 선행 수업이기, 선행 수업이 바로 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HTML입니다. 뭐 부가적으로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이 PHP를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HTML은 반드시 PHP 수업을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될 선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HTML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를 못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요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요걸 우린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 홈페이지를 보여달라, 오픈디토널스 홈페이지를 보여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웹서버는 무엇을 예, 무엇을 무엇을 이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느냐 바로 HTML을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던 HTML을 웹 브라우저에게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는 HTML에 담겨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사용자에게 웹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초창기의 인터넷은 딱 이런 구도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웹 클라이언트만 있었고 서버는 웹 서버에만 있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면 서버는 자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TML 문서를 읽어서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응답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웹의 초창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때는 PHP도 없었고 MySQL도 없었고 Python도 없었고 뭐 그렇습니다. Python이 없었다기 보다는 Python과 같은 언어가 PHP와 같은 언어가 웹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HTML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적인 파일입니다. 정적인 파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HTML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그 HTML 문서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같은 포털도 생기고 구글 같은 서비스도 생기면서 요렇게 사람이 수작업으로 HTML 웹페이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점점 더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많은 웹페이지를 어떻게 사람이 다 만들겠냐부터 만약에 그 웹페이지에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새로 잠깐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HTML이라는 것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HTML을 정적으로 이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 HTML을 이 제공하는 것에 이 한계를 느끼면서 이 엔지니어드 사이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20년 전의 일이에요. 자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c g i 자 이거를 풀어보면 common gate way interface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풀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거니까 제가 말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을 단순하게 도식화 시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웹 브라우저입니다. 웹 클라이언트고요. 자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요. 웹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거는 웹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인터넷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게 요청을 할 때 예를 들면 요청의 주소가 이런 식이에요. 음 실제 있는 주소는 아닙니다. 자 oto.org 제가 OpenTutorial에서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음 topic .php 라고 웹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 창에 요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꽝 쳤을 때 요게 요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겠죠. 요렇게 그리고 그 컴퓨터에 도착하면 누구를 만나냐 바로 웹 서버를 만납니다. 구체적인 제품은 아파치 iis nginx 같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웹 서버에 도달한 웹 서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 이 웹 서버한테 부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현재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페이지는 topic.php 라는 페이지를 원합니다. 라고 이 웹 페이지에게 요구를 하는거죠. 웹 서버에게 요구를 하는거에요. 자 그럼 웹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봐요. 그리고 뭘 어디에 주목하냐면 이 파일의 확장자 명이 뭐에요? php 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파이썬이면 py태구요. 뭐 이런식인거에요. 자 그러면 웹 서버인 웹 서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확장자인 확장자가 php인 저 파일은 내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확장자가 만약에 요런 것들이 아니라 html이라면 웹 서버는 그 html에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서 그것을 웹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전달합니다. 예. 그런데 확장자가 php라는 거에요. 그럼 웹 서버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자 php라는 확장자에 해당되는 저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php 엔진이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 적혀있는 거에요. 확장자 명이 php면 php 엔진을 사용하고 확장자 명이 py면 python을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웹 서버의 설정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위임하느냐 php 엔진에게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hp 엔진을 구동시키고 php 엔진에게 topic.php라고 하는 파일을 네가 처리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php 엔진은 topic.php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php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웹 서버에게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웹 서버는 마치 html 문서를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것과 똑같이 그 정보를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것을 통해서 요청과 응답의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gi가 무엇이냐 바로 웹 서버와 php 엔진 사이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통신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통신 규약 또는 약속되어 있는 약속 또는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걸 보통 언어라고 부르지 않고 언어라고 부르진 않죠. 자 그게 바로 cgi라는 겁니다. common gateway interface 이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웹 서버와 php 엔진 사이에는 웹 서버가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정보는 정보를 이 php 엔진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 맺어져 있고 통신 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cgi라고 하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있는 웹 서버를 아파치였던 것을 엔진 x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엔진 x였던 것을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고 iis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php 엔진 이라는 것을 또 파이썬으로도 바꿀 수 있고 또는 뭐 자바로도 바꿀 수 있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좀 거친 설명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는 여러가지 분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파치는 그대로 있는데 php 대신에 파이썬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자바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또 php 엔진은 그대로 있는데 어 아파치 대신에 iis로 바꿀 수 있고 파이썬으로 아니 엔진 x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요런 cgi라고 하는 통신 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기에 있는 요 각각의 기술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교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표준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크게 서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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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가 아니죠. 인터넷 인터넷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장 중요한 것 이 클라이언트라는 것과 서버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는 요청하고 서버는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웹 브라우저고 웹 브라우저는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자 서버에는 바로 웹 브라우저에 대응하는 웹 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다가 URL을 입력하면 그것은 웹 서버에 도달하게 되고 자 웹 서버는 그 URL에 해당되는 것을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HTML이라면 요기서 딱 끝나게 되는데 그 사용자가 요청한 것이 PHP 문서라고 한다면 요기서 끝나지 않고 이 웹 서버는 PHP 엔진을 호출해서 PHP 엔진에게 사용자가 요청한 예를 들면 topic.php와 같은 파일을 파일에 대한 해석을 의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PHP 엔진은 그 파일을 해석해서 PHP의 문법에 따라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웹 서버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럼 웹 서버는 그것을 웹 클라이언트에게 마치 HTML인 것처럼 전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PHP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웹 브라우저는 단지 HTML을 해석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PHP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 PHP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 다이나믹하게 데이터나 정보들을 이 마치 게시판이나 이런 것처럼 일일이 웹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도 하나의 PHP 파일만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PHP와 같은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HP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이 교양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잠시 후에는 제가 PHP가 어떤 언어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